초탕은요 무조건 밥을 말아야 돼요 잡곡밥이에요 잡곡밥 무조건 초탕은 밥을 말아야 돼요 와 아 올라 오레가노 한 3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추어탕보다 더 맛있는 추어탕 생선 삼치에요 삼치 요거를 물을 팔팔 끓을 때 넣어주세요 3마리에요 3마리 자 이걸 삶아줍니다 삼치도 되지만 고등어도 됩니다 고등어가 있으신 분은 고등어도 사용하셔도 돼요 이게 무청이에요 무청 작년 김장김치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거 있잖아요 덮는거 그 무청이거든요 이거를 씻었어요 무청은 진짜 소꼬리처럼 이게 찔려요 무시막적이게 찔리거든요 무청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잔잔하게 다 썰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 솥에다 고우면 아무리 끓여도 이게 안 물러집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물러지기 힘들어요 이거를 압력에다가 3분만 쪼으면 물러지거든요 배추도 하나를 쫑쫑쫑쫑썰어주세요 가운데 칼집을 내쉬고 이것도 이렇게 쫑쫑쫑썰어주세요 이 생선 고운것을 생선 고운것을 건져내세요 여기다가 이 육수를 부어주세요 압력에다가 3분 3분만 쪼아줍니다 3분 3분만 요거는 살을 싹 발라주세요 어린아이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시가 안 들어가게끔 밝아주셔야 돼요 이쪽에 가시가 많아요 이쪽으로 생선 살을 다 밝았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덜어놨어요 또 다른 요리를 해 먹으려고 이렇게 생선살 다 밝은 데다가 푹 3분 끓인거 넣어주세요 음 와 완전 나긋나긋나긋나긋하게 나긋나긋나긋나긋하게 구워졌어요 된장 한숟갈만 넣어주시고 여기다 된장을 많이 넣으면 된장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한수저만 넣어주세요 너무 뻑뻑하니 생수를 좀 더 넣어주세요 방아이파리 방아이파리 이거 한솟 끓여놨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조금씩 수제비를 떼어놓고 수제비초탕을 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마늘도 듬뿍 넣어주시고 산초가루를 산초가루를 못 드시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산초가루가 좀 들어가야 돼요 산초가루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산초가루를 좀 넣어주시고 푹푹 끓여줍니다 간을 볼게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된장을 조금 더 풀어줘야 돼요 음 딱맞아요 딱맞아 자 이제 폭폭 좀 끓여주세요 이렇게 팔팔 끓으면 불을 반 줄어주세요 불을 반 줄여주고 이제 고춧가루 조금만 한 요정도만 여기는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파를 좀 쫑쫑 썰어넣고 마지막으로 이건 옵션이에요 넣고싶으면 넣고 안 넣고싶으면 안 넣고 땡초는 아니고요 약간 매운 거예요 자, imped since 익혀서 오! 오.. 맛있다 아우! 맛있다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아! 맛있다 초탕은 무조건 밥을 말아야 돼요 잡곡밥이에요 잡곡밥 무조건 초탕은 밥을 말아야 돼요 와 맛있겠죠? 음 음 이거는 닭 가슴살 넣고 아삭이 고추하고 고창 넣고 볶은 거에요 와 아 아 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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